공연 또 발이 이번에는 단체여 맛있겠다 우리 첫번째 단체 VRBF 먹어져 우리는 계속 먹방이지 늘 새롭게 늘 새롭게 늘 새롭게 늘 새롭고 늘 맛있게 먹어서 메뉴 소개해주세요 오코노미야키 그리고 야키소바 그리고 사쿠야끼 밸런스를 위해 밸런스를 위해 손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다같이 이렇게 하는게 좋아요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가 뭐예요? 약간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Give 네 quit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거는 맛있다 저는 면을 되게 좋아 오소카 오소카에서 너무 맛있어 보시나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시원하다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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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박 먹을 때 나오는 그런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댓글도 읽어보자 댓글 읽기 위해 은채 얼굴 좀 보여줘 소울에 너무 먹는데 미치겠어 이거 편의점 밥 아니에요 시켰어요 턱걸이 많지 너무 고생했어 언니 오늘 머리 이쁘대 푸질맛 이쁘대 근데 윤진이도 귀여워요 양갈래 했잖아요 땄어요 양갈래 처음 해봐요 샐러드 맛있겠는데 근데 샐러드 맛있어 맛있어 보여 윤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건 좋아하지 야, 냄새 안 땡? 오오오오우 샐러드 어디거나 맛이 나 맛있어 이렇게 해봐야겠다 맛있어요 제목 뭐 드세요 음~~ 맛있다 사쿠라 I love your hair 오늘 머리 얘기가 되게 이쁘네요 머리색이? 머리색이 진짜 번 아 그러네요 나 거의 금머리인데 오늘 일본 이벤트 했잖아요 오늘 꾸라랑 윤진이 목소리 엄청 컸다는 소리가 인정 인정 근데 그거 진짜 인정 나 윤진이 목소리 진짜였어 나 꾸라 언니 너무 좋아 꾸라 언니는 엄청 높아 윤진은 그냥 목소리 엄청 커 우리가 팬인 줄 알았어 나한테도 했잖아요 나한테도 했잖아요 우리가 더 신나가지고 보통 이제 팬싸인 할 때 콘치아를 시작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나도 지금 놀았어 지금도 놀았다 근데 진짜 그랬어 뚜껑 하나만 주고 그릇도 있네 사쿠라 또 무슨 맛 있어요? 명란 그거 있나? 명란치즈 너무 맛있지 않더라? 석우예뿐 명란 명란치즈가 진짜 맛있다는거야 명란치즈 있으면 한번 꺼내줘다 명란치즈 맛있지 내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똑같은 애겼어 아 아니다 다른거한테 있어 이거 맛있었나? 이거 뭐야 마요 마요 맛있게 해서 맛있게 맛있게 해서 맛있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근데 아가씨 아가씨 우리 어제 편의점 파티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 매우 좋다 땃각 멍테라 틴 멍테라 틴 또 먹방입니다 망채아 말 좀 해래요 와 와 와 와 ers lanz lanz. 채원아 파마 한거야? 판마? 판매했어요 몰랐어요? 저도 판매했어요 저도 다 판매했어요 단체 판매했거든요 단체 판매했어요 난파했어요 동생 주는 바닥에 에이 그런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딱 들어오는 순서인데 면이 크다 판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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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매했어요 이거 먹어볼까? 나도 먹어볼래요 샐러드 너무 맛있는데? 무슨일이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괜찮아? 네가 괜찮아? 제가 괜찮아? 샐러드 괜찮아? 닭고양이 괜찮아? 닭고양이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하늘밖에 없지? 다행이다 네가 그냥 버리고 잘 먹어서 다행이다 안 먹었어? 괜찮아? 다쿠야키 4곡 다쿠야키가 먹히기 싫어서 이렇게 튀었어 너가 잘못한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샐러드 맛있다 샐러드 맛있다 샐러드 맛있다 뭐지? 마이 페이버릿 마이 페이버릿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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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가 샐러드 처음으로 왔거든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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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에 가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비슷해, 맛은 비슷해요? 응 우리 채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탓 좋아할게요? 너무 비슷해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해 한입 가능? 응 한입이지 네, 저거 할게 오늘 날약하지 않아? 맛있어 뭐야? 응 뭔 맛이지? 나도 모르겠어 이건 무슨 맛이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나시 나시 얘가 육수 약간 육수 너무 무서워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배고팠거든요 진짜 진짜 이 타이밍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이 시간에? 언니 언니 혼자 방 혼자 쓰잖아요 아 뭐죠 맨 끝방 무서운 일 없었나요? 너무 잘 잤어요 아니 옛날 호텔에서 귀신을 봤다는 그런 후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무서웠거든요 너무 잘 잤어요 너무 잘 썼는데 은채? 은채 그 폼푸린 머리 그 뭐지? 그 헤드밴드 머리띠 하고 사던데? 세수할 때 끼는 거? 그거요 하고 자면 편해요 하고 자면 편해요 하고 자면 편해요 하고 자면 편해요 새벽 2시에 운동을 받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봤어 갑자기 여기다가 핸드폰 세워두고 온 거 같은데 아 맞다 그때 아까 웃는 거야 그래서 어디갔지 내 바닥에서 플랭크가 있었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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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스케줄 할 때도 대기실에서 혼자 갑자기 그 방송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앞에서 플랭크 하면서 막 아세요 막 다양하게 운동하거든 맞아 그랬어 음 맛있어 음 음 금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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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국 돌아가서 운전 열심히 해야지 응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너무 행복해 음 진짜 음 진짜 다양한 나라 가고 싶어 소화 다 하고 싶어 음 호텔 재밌는 거 같아 호텔이 되게 재밌어 잘 맞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맨날 같이 있는 거 알아? 항상 먹을 때 회의점 갔다 오잖아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한 방에 보여 자연스럽게 한 방에 보여서 어디서 먹을래? 살 때도 살 때도 같이 먹겠다는 생각으로 하던데 아니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은 거는 안 싸 같은 거 절대 안 싸 어차피 나도 먹을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맞아 그게 좋아요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최고 최고 너무 좋아 맛있다 음 콜라가 레몬 맛이야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먹는 거에 진심의 뉴스라핑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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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주세요 체할 수 있겠다 체할 수 있겠다 너무 너무 급하게 먹고 있었나? 그래 보였나요? 되게 여유롭게 먹고 있었나? 귀여워 너무 베이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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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슬로우다운 진짜 잘 먹는다니 귀여워 음 사과에서 먹는데 맛있었다 한 번에 먹어봐요 한 번에 먹어봐요 한 번에 먹어봐요 한 번에 먹어봐요 처음엔 잘한다 아 아 아 뭐요? 이거 뭐야? 조심해라 야 불안하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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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었던 그 그 참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복숭아 복숭아 먹었어 진짜 맛있어 빵도 진짜 맛있어 과일도 진짜 맛있어 그때 배불러서 쟁여놨다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응 흐흑 은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봐 없어져 입이 하나 밖에 없었어 응 맞아 와 호근채 2개였으면 진짜 와 계속 먹고 계속 이렇게 7화야? 아니 좋지 좋지 아니 2개였으면 절반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아 그 생각부터 하는 거 봐 아 이거 또 잘만 한 쪽은 먹고 한 쪽은 마셔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다 천재 아니야? 나중에 그런 인간이 나오죠 어? 진화는 그렇게 진화는 그렇지 않아 아 혹시 몰라 아까야 순서기야 너무 있어 또 있어요 꺼내 엄청 많다 근데 그거 그것도 없었잖아 스탑라인 스탑라인 메인 메뉴도 있어요 어 근데 나 사과먹고 싶은데 아 이게 끝이 아닌데 여러분 메인이 아직 오고 있어요 아 이게 아직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레드예요 나 아직 배부른데 에프타이저 에? 배부르다고? 근데 오면 수하영 말 좀 해줘 너무 먹기만 얼굴이 좀 보여줘야 돼 얼굴이 좀 보여줘요 얼굴이 좀 보여줘요 이쪽 압도가 치러가서 어때 애매해 압도가 맛있다용 맛있다용 내일 시험이지만 브이브 못 참지 파이팅 이거 빨리 보고 시험은 또 하면 돼요 시험이구나 파이팅 먹방은 같이 먹으면서 보면 되게 쉬는데 맞아 다들 저녁 드시고 계신가요? 시험은 7시? 응 먹을 시간 딱? 지금 딱 먹을 시간 아니에요? 응 하자 뭐 먹어요? 콜라 진짜? 콜라 콜라 레몬 말고 응 젤럽 있어요? 오 진짜 가리 가리 아리 아리 다 돼 다 쐈어 어제는 그 컵라면으로 되어있는 양수수과를 먹었었는데 그것도 맛있었지? 그것도 맛있었지? 진짜 맛있게 먹잖아 이제 은던을 잘 먹었어 응 컵라면도 맛있었어 치이 토마토도 맛있어 그거 맛있었어 그거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 생각이야 응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나도 좀 가벼워 먹어도 돼요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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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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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행복 배고프다 맛있다 아이스크림 거기다 생각 못했다 나 롤베이킹 먹고싶어 우리 그거 좀 일찍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 좀 많이 비어있어 우리 항상 이렇게 하기엔 시간이 없어져 윤진이 롯크타 해보리네 롯크타 해보리네 후식은 민초에요 롯크타 해보리네 롯크타 해보리네 후식은 민초에요 너무 좋아 안녕 안녕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민초 많이 없지 않아? 이러면 못 봤어 응 많이 없는 거 익히면 하는데 많이 없어요 해볼 것도 없는 거 응 맞아 맞차 녹차가 많아 녹차가 많아 나는 녹차가 땅콩해 타이타닉 못먹어? 뭐 먹었죠? 땀파브이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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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아까 어제 저희가 3번 나왔잖아요 응방 다들 어땠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의상 너무 예뻐 진짜 여름같았어 여름 근데 진짜 떨렸어 진짜 떨렸어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사람이 엄청 많이 맞아요 그리고 박수를 너무 잘 맞았어 신기했던게 진짜 어떻게 맞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너무 잘못했어요 인이어 안껴도 돼 인이어 안껴도 박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못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이어가 실수로 빠져도 이제 이분 아직 환수를 못다니까 완전 크게 확수를 쳐주는 것 같아 근데 박자 리듬감이 정말 대단한거 리듬감이 한번도 잘 맞았었죠? 한번도 어긋나지가 않았어 대박이다 짱이었어 감사합니다 무대할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갖고 가는 것 같아 진짜 좋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겨룹빛 남아세로는 맛있네 어떻게 할까요? 겨룹빛어? 겨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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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했어 맞아요 오늘 잘했어 오늘 잘했어 제안은 못먹는 음식 있어? 없어요 고요 진짜 없는 것 같아 진짜? 잘 먹어요 진짜 뭐죠? 한식을 안한 것 같아 고수랑 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민초 민초 맞아요 민초가 먹을 수 없어요 유일한 음식 오 쟤네보는데 먹어본 적 있어? 민초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는 민초 뭐 본 적 있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도전도 안 해보고 아 맞아요 도전은 했어요 그래? 뭐 먹었었는데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쿠키 아니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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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으로 시작을 해야 아이스크림을 시작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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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도전해봤어요? 해봤지 그래 은채가 음료도 줬는데 아이스크림도 우리 같이 맞아 먹었었잖아 설날 때 근데 조금 조금 아직 고라 언니는 아니 고라 언니는 먹어봐요 왜 진짜 이만큼 먹어도 에이 이거 뭐야 막 이러잖아요 다음에 일단 설날이면 너무 오래 전이에요 그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 때 뉴뱅때 언니 차이티와 때 먹었을 때 내가 원래 꾸라 언니한테 속여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 시켰는데 뭐 먹으려고 하고 그거 맛있거든? 네 차이티라 차이티라 그 때 말없이 주는 거 그래서 마셨는데 민트는 해야 멋있잖아 그 정도라고? 근데 나 민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약간 답인데 왜 이렇게 전화해야 돼 민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민트초코 민트 자체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제가 며칠언니가 준 민트사탕 아주 나 잘 봤는데 아 그거는 그러니까 봤는데 근데 입맛 떨어져서 좋은 거지 거기에 초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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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초코님이 초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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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전은 좋으니까 우린 도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콘텐츠를 하면 안 돼? 이었аю 약간 인세는 콘텐츠야 우리가 차이치 라떼 그걸 거부하는 것처럼 근데 차이티라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언니 아니에요 투톤 님도 좋아해요 언니 же는 setting list 저희는 진짜 잘 나와 와 신기하다 매실을 싫어하는거야 꿀한 사람은 민추랑 매실 빼고 다 맞아 개인 취향 인생은 콘텐츠다 민트 떡볶이? 민트 떡볶이는 놔먹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겠다 쥐쥐쥐쥐 맛있겠다 난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랑이 입이 다 다른데 후식 같은 답인가 후식인가 따뜻한 민초? 따뜻한 민초 민초 맛 따뜻한 맛 따뜻한 맛 따뜻한 음료를 별로 안좋아 난 무조건 차가야 왜? 따뜻한 맛 고구마라떠 고구마라떠 따뜻하게 먹었쥐 오 Literature 민초 민초 아이스크림으로 시작해야될 아이스크림 스무디 여기까지 좋아 민트 치킨? 뭐 있어? 이제 시작입니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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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내려놓을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샐러드 영상 그대로 해주세요 토코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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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코야키